중간고사 성적 헬로 어린이들 오늘 같이 보실 영상은 중간고사 성적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성적표 다 받으셨죠? 어때요? 멘탈 많이 날라간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2,3등급 잘 안나오죠? 아마 4등급 받기도 빡빡했을 거예요 본인은 6등급 7등급은 생각도 안했지만 6,7등급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어이 그럼요 네 한숨부터 나오죠 아 이 점수라니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면 드는 생각이 뭐죠 아 이 점수로 어떻게 대학 가나 뭐 교과는 이미 망했나 어 그럼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나 벌써 5월이고 벌써 곧 있으면 6월인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할 겁니다 끝! 자 중간고사님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의 실력 대비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성적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적표를 보시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죠 네 과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과목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원점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평균이 나와 있고 괄호 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 있죠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전 영상 가네신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여기서 어떤 수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죠 우선 여러분이 받은 점수도 중요하긴 한데 옆에 나와 있는 평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평균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험이 쉬웠다는 거고 평균이 낮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험이 어려웠다는 걸 뜻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는 뭐냐 라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의 학교의 수준이 높은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표준편차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성적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국어가 96점이에요 그래서 1등급인 것처럼 보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건 뭐 과학특강 같은 느낌이죠 과학특강 같은 건데 이거는 5등급이래요 응? 완전 망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교과로 가게 되면은 약간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방금 여기 봤던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20이 넘어가죠 2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를 보통 말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음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막 집어 던진 애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요정도 잘했으니까 5년 1등급 받을만해 1등급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고요 옆에 보시면 얘는 과학은 이 과학특강은 딱 봐도 표준편차가 5 이내잖아요 3 이 정도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정말 그냥 학교에서 1 2 3 4 이렇게 쭉 모아서 특수반 일원에서 만든 거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표준편차입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얘는 성적이 5등급이야 하지만 표준편차가 3 이내내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이 왜 5등급이겠어요 48명 중에 23등이니까 당연히 딱 중간이니까 5등급이죠 하지만 얘는 정규 23등인 겁니다 사실은 네 그냥 이거는 표준편차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나도 아는데 설마 박사정관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동일하게 지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1 2 2 3 2 2 3 3 4 5 6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